최고다 기분 너무 좋네 오늘은 약간 좀 지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자 잠깐 쉬러 갑니다 이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딱 하루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드라이버하니까 좋네 잠만히 다 열자 빵을...빵...빵...빵...빵...아...빵...아...먹을걸 아...아까운데?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로 갈걸 저기 지금 되게 빵집이 엄청 커다랗긴 뭔가 맛있게 지금 해놔가지고 하...아...소서 고민했을 때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계속 식단을 정도껏 하고 있기 때문에 아...이제 저런 걸 보면은 일단 무조건 안 보게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보게 되고 지금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 수 있나 안 먹을 수 있나 내가 이걸 먹으면 이따가 덜 먹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한꺼번에 겹치면서 외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훅 못 들어가는 거야 아...너무 아깝다 저 빵집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가평인데 이 길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찐빵을 판다고 지금 여기 아까 저기부터 계속 써있더라구요 군밤도 파네? 찐빵 잠깐만 잠깐만 찐빵 잠깐만 어디? 어디? 어디 있던 거? 아니 찐빵 먹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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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배고팠었어서 지금 기분도 엄청 좋네 아아악 맛있겠구나 잠깐 세워놓고 찐빵을 하나 사올 테니까 잠깐만 옛날 찐빵 앙꼬 없는 찐빵 찰보리 찐빵 호밀 찐빵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게 존재하나? 앙꼬가 없는데 찐빵이야? 옛날 찐빵 그리고 이렇게 최상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주문과 동시에 메뉴가 만들어진대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일단은 난 주문해놓고 잠깐 다시 들어와야겠다 와 설마 지가 망친건데 와 오 와 있다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어디론가 가는 도중에 잠깐 찐빵을 사러 왔어요 밥을 못 먹어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다 됐다 먹방 가냐고요? 지금 못 보신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뭔가를 찍고 있거든요 잠깐 그럼 잠깐 시간 내서 한 거니까 빠이빠이 됐나? 빨리 갖고 올게 하나만 먹고 가자 진짜 냄새 진짜 미쳤네 진짜 김이 모락모락 렌즈에 끼는 걸 보여주지 어떡해 어떡해 아 뜨거워 뜨거워 버블로 보여줘야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이거 진짜 호불호 불어먹는다는 게 뭔지 알겠다 뜨거워서 같이 들고 사진 찍지도 못해 뜨거워서 같이 들고 사진 찍지도 못해 난 진짜 셀카 난 못 찍겠어 셀카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제일 처음에 그냥 막 찍은 걸 올리게 돼 최고다 하나만 더 이런 건 또 이렇게 해야되는 앗다 너무 뜨거워서 붉어야 돼 너무 뜨거운데 으쌰 아 이렇게 해야 돼 자 다시 붙이고 이야 됐다 지금 버블을 날렸는데 내가 사진을 너무 못 찍으니까요 사진을 어떻게 줄 수가 없어 짠 아 진짜 사진 못 찍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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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지고 다른 사진은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 사진을 보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근데 으흠 으흠 어쩐지 먹으니까 힘이 나네 그렇죠 와우 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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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좁다 그리고 도착했다 도착했다 도착했어요 도착했고 펜션에 왔어요 그냥 조용히 이런 곳이예요 이런 곳 이야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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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가봅시다 벌레들이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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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벌레인지를 모르겠는데 목이야? 뭐야? 흥미로운 흥미로운 장난 아니다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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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참 향기 좋을 때네 이것도 찍어볼까요?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고르시죠 아이스크림 마지막으로 오리를 또 먹어줘야 돼 이런 것도 먹을 거란 말이야 삼겹살을 먹는 게 낫나? 차돌박이가 낫나? 아 잠깐만 대패가 있구나 그냥 삼겹살 나 소고기를 먹어야겠구나 무채살 소고기 삼겹살 삼겹살 소고기 삼겹살 양배추김치 비빔면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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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터지겠는데 삼겹살 삼겹살 될을 저의 나머지 인생을 이곳에서 살려고요. 실제로 가평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하게 살아도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진짜 딱 강아지 키우면 딱 되겠다.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할 저희 콜라. 너무 맛있겠다. 근데 손이 떨린다. 손 떨리는 거야. 아까 찐빵 두 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 찐빵이 진짜 미친 듯이 맛있더라고요. 중간에 오는 길을 잘못 들여서 찐빵을 살 수 있었던 거야. 나도 모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앉은 자리에서 바로 두 개 봤어. 나 진짜 죽을 뻔할 거야. 너무 맛있어. 소일이랑 이런 것 같아. 우와 맛있겠어. 소일이 이렇게 가져와서 소일을 만들면 되잖아. 그냥 소일이 있길래. 만들면 되잖아. 빠르게 되잖아. 소일이 좀 맛있어. 맛도 맛있어. 어두워졌어. 과자 진짜 오랜만에 먹네. 그럼 나는 안 보여도 되잖아. 봐봐. 맛있게 먹고 있어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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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먹은 게 안보니까 너무 맛있어. 머리카락. 못 먹은 게 있는 거야. 이제는 이제는 limitations. 하지만 난 또 먹은 게 이거. secret. 네 빨갱이 갖고 오면 지금 빨간 게 안 보여. 다 먹은 게 должна 많아. 여러분. 여러분 모르게 먹은 게 많아. 그래서요. 고춧가루